인간의 관계 구조를 바꿔왔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브부터 체인지스까지 갈로치고 다양한 신체 변화들 중에 하나는인데 커즈드 바이 pp 표시해서 도메스티케이션까지 갈로쳐봐 자 이 사육에 의해서 약이 되어진 이 신체적 변화들 중에 하나는 이제 동사 표시하고 더 리덕션 뭐다? 감소래 어떤 감소냐면 사이즈의 감소야 뇌 사이즈의 감소입니다 말은 16% 돼지는 34% 10에서 30%의 개라고 하는데 개는 10에서 30% 감소했다 이 말이겠지? 자 this is because 자 this is because는 얘들아 뒤에 반드시 원인이 나와야 돼 즉 이 어머야 기다려봐 원인이 나와야 되고 즉 뒤에는 이유라는 말 적어놓고요 자 얘랑 비슷하게 쓰이는 게 this is why지 why 같은 경우는 뒤에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뒤에 원인지 결과인지 봅시다 원스부터 인간들이 시작했어 take care of this animal 이러한 동물들을 돌보기 시작한다면 그들은 no longer 하면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는이잖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데 다양한 뇌기능을 어디에? in order to survive 갈로 치고요 살아남기 위해서인데 얘는 그냥 so as to 써도 되고 그냥 to 써도 상관없어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다양한 뇌기능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데 얘들아 생각해봐 자 집에서 강아지를 기르고 있었어 얘 개는 5시 아침 8시 밤 5시만 되면 저녁을 줘 사료를 주고 틈틈이 뭐 영양식 챙겨줘 근데 이런 개가 야생에서 기르는 개랑은 다르겠지 개들은 직접 돌아다니면서 밥을 찾아 먹고 물을 구해다 먹고 뭐 여러가지 자기가 생존 복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키우면 사료 줄 때 사료 주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제 뇌가 감소한다라고 여기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후부터 갈로 칠게 선생님 애니멀스 동물인데 왜 후를 적었나요 네 맞아요 보통은 이제 동물 사람을 제외한 나머진 다 위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존중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후를 써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먹이를 주고요 그 다음에 인간에 의해서 보호를 받아치는 동물들은 Did not need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기술들을 어떤 기술이냐면 PP 표시하시고요 그들의 야생 조상들에 의해서 요구되어지는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Lost 동사 표시하고요 자 뭐를 이뤄왔냐면 The Parts of Brain 뇌의 부분을 이뤄왔습니다 뭐와 관련된 뇌 부분이냐면 그러한 이 능력과 관련된 뇌의 일부분을 잃어버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비슷한 과정은 Accured인데 얘는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절대의 스톰테는 X라고 적어놓을게요 자 인간들에게 나타났는데 걔들이 뭐냐면 심투데 인간들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심지가 아니라 심 적었다는 기억해 주시고요 자 지난번에 이거 심 투 헤브 빈 요거 지난번 우리 시험범위에 해당하는 문법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번에 서술형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런 것들 주의해 주시고요 자 심 투 헤브 빈 도메스케이트 바이 오브스 갈로 치고요 어디 늑대에 의해서 길들여진 것으로 보인는데 요 5번 문장은 좀 한 두세 번 정도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위부로 쓸 수도 있고요 어법으로 나올 만한 부분도 많고 어휘도 많습니다 자 약 만 년 전에 왼부터 갈로 치고 이 개의 역할은 워즈부터 익스테블리시 둘 다 동사겠죠 BPP 잘 썼고요 확실하게 정해졌습니다 인부터 소사이티까지 어디 인간의 이 사회에서 확실하게 정해졌었을 때 그 인간의 뇌은 슈랭크 뭐해졌습니까 줄어들었대요 똑같은 걸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리듀스드가 쓸 수 있겠죠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바이부터 끝까지 갈로 칠게요 약 10%까지 줄어들었다 합니다 그리고 얘는 자동사입니다 따라서 스톰테는 X라고 적어둘게요 여기까지 보고요 자 이제 뭐 가장 간단하게 낼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보시면 5번 문장 삽입이랑 낼 수 있고요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체인지드부터 여기 브레인까지 꼭 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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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